cnc 인터내셔널 뭐 vt 이런 회사들은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55%씩 성장하는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달 추석 전에 6월달부터 8월달 사이 한 번은 조금 출렁임이 있을 것 같고 떨어지는 쪽으로 어떤 기업이 벌어드는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하는 per 배수가 될 수도 있고 pbr 배수가 될 수도 있고 psr 배수가 될 수도 있고 ev ev다 배수가 될 수도 있는 주가는 되게 심플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한 주당 순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인데 화장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중국 망가지면 화장품 회사는 다 박살나는 거야 미용 의료기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멀티플이 낮았는데 요새 조금 사람들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만큼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익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AI 반도체는 이익도 좋아져요 이익 좋아진데 이익 좋아진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높아요 같은 수준으로 올라온 거고 미용 의료기기는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와서 관심도가 생겼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용 의료기기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아요 미용 의료기기를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사람들이 안 봐요 사람들은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로봇 조금 관심 있고 심지어 화장품 조회수가 뭐 20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이익은 막 저만치 막 앞서간다 그럼 이 회사는 사람들의 기대값만 조금만 올라오면 주가가 완전 2차전지처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이익은 계속 막 올라가는데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처럼 사람들 기대값 낮은 거거든요 반대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사람들 기대값은 엄청 뻥튀해 놨는데 이익이 못 쫓아와요 그럼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화장품하고 미용 의료기기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기대값이 막 2차전지나 반도체나 뭐 핫한 소위 말한 정부의 저 PBR 밸류업처럼 기대값 멀티풀은 낮은데 이익은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된다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아주 구조적인 큰 변화가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낮추면서 그 부분을 미국하고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확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비중이 57%까지 갔다가 지금은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이 26%대까지니까 50%대에서 20%대까지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나라 보시면 미국이나 동남아나 일본이나 유럽은 연간 50%씩 성장하는데요 미국이 특히 80% 성장했고요 재미난 나라 중에 유럽 중에 네덜란드는 300% 성장했어요 동남아가 대략 한 55% 정도 성장했고요 비중국 평균 때린 게 지금 53% 성장했으니까 엄청나게 성장한 거고요 유럽 70% 성장했고 미국 92% 성장했고 일본은 원래 잘하던 나라인데 37% 성장했어요 동남아 35% 성장했고 그러니까 골고루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하면 프랑스거든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화장품 통계를 냈는데 가장 치열한 데가 일본이거든요 까다롭고 일본에서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1등이니까 미국 빼고 일본에서 22년도 2년 전부터 프랑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화장품 수입하는 금액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하는 금액을 22년도에 제쳤고요 지금 일본 화장품 수출액이 8억 6,0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하면서 일본 쪽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4월달 전체 수출 동향으로 보면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면서 숫자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조금 말씀드리면 중국은 판매 채널이랑 판매 브랜드별 간의 차별화가 극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의 최대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티몰에서 브랜드가 잘 터지면 그게 대박이 났었는데 이제 티몰은 오히려 화장품의 총 거래액이 11% 감소했고요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색조 쪽은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 티몰이 줄어든 게 어디로 다 넘어갔냐 인스타의 대악마라고 하는 틱톡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틱톡은 지금 화장품 성장이 GMV가 33%고 색조 쪽은 36%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틱톡은 재미난 게 이 티몰은 100% 다 소위 말하는 에스티로우더, 로레알 다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싹쓸이 했는데 여기는 틱톡 같은 경우는 국내 LG 생활 건강에 더욱 그리고 중국 업체들 프로야, 중국 프로야 화장품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러면 생각 안 나요 중국 로컬 업체들이 상위권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 판매 순위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현지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 뒤에 만드는 위탁 생산하는 OEM 업체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주요 화장품 업체 1분기 수익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830억 영업이 기록하면서 작년 실적 뛰어넘었고요 작년 1분기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도 작년에 1459억에서 올해 1510억으로 당연히 영업이 개선됐고요 애경산업도 154억에서 165억으로 개선됐고요 자 코스맥스, 중국 조금 회복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개선됐어요 138억에서 455억,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 1분기 기준입니다 한국콜마 120억 대에서 324억으로 3배 가까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브랜드 쪽보다는 ODM, 위탁 생산하는 ODM 업체가 수혜를 받았고요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실적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밑단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VT, 코스메카코리아, 클리오 이런 회사들은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55%씩 성장하는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사실 VT라는 회사가 저는 굉장히 숫자가 잘 지키고 코스메카코리아도 숫자가 엄청 잘 지키고 심지어 그 웨딩업체 전문이었다 완전 화장품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 채시라 남편 김태욱 사장이 하는 아이패밀리 SC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ODM 하는 코스메카코리아 다 좋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VT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게 VT가 화장품이 있고요 엔터가 있어요 엔터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덜 빠지는 게 큐브 엔터거든요 큐브 엔터에 누가 있냐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미네이팅이라고 있는데 화장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보셨을게요 리들샷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 터졌고요 이제 올리브영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의 소위 말하는 젓가락인만 들어가요 이게 100시리즈, 300시리즈, 700시리즈, 1000시리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이소에 깐 거는 100시리즈만 이제 테스트 일단 해서 한 거고 300시리즈, 700시리즈, 1000시리즈가 들어가면 당연히 더 비싼 그건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다이소 올리브영 들어가면 매출이 그냥 100%씩 성장하는데 1분기 때 이미 작년 연간 매출 워낙 작년에 조금 들어가기도 했지만 작년에 54억 올리브영에서 매출을 한 게 이미 올해 1분기 때 올리브영 매출 포함해서 지금 111억을 작년에 2배 일단 매출을 띄었고요 그리고 리들샷 비중 자체를 전체 화장품 매출의 60%까지 리들샷이 잘 팔리니까 거기에 집중 그걸 했고요 올해 올리브영 들어가는 게 이제 1380개인데 이거는 제일 싼 저가 100시리즈니까 300시리즈랑 700시리즈가 아마 500개에서 1000개까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리들샷 전용 매대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리들샷 나온 지 이제 1년 될까 말까 한데 아직 이제 독립적인 제품 카테고리도 매대 리들샷 전용 매대도 설치 안 할 정도로 아직 그렇게 홍보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회사 재미난 거는 일본에 먼저 진출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완전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일본에 작년 거의 7월달에 대출해가지고 일본에 오프라인 몰 같은 쇼핑몰 같은 건데 거기 돈키호테라고 있는데 돈키호테랑 편의점에만 2만개 넘게 이미 들어가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전 지역에서 판매 폭증한 게 지금 거의 8, 9개월째 지금 사실 나오고 있고 한국은 이제 올리브영 이제 까는 시작이니까 한국에서도 외형 성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리들샷 같은 게 장점이 뭐냐면 화장품인데 성별하고 나이 불문하고 다양하게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바르면 엄청 따갑대 얼굴이 따가운데 진정효과, 보습효과, 그 다음에 피부 관련된 효과가 상당히 소위 말하는 리뷰, 블로그 리뷰 그 다음에 앱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서 이제는 리들샷만 안 팔고 마스크팩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원플러스원 그런 그 쪼인 2단계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글로벌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위생허가 진행 중인데 아마 그게 빠르면 당장 하반기부터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도 올해 매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리들샷이 글로벌로 다 터지는 국면인데 국내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일본 터졌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들샷 같은 경우가 아까 전용 매대 없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리들샷 그 비슷한 형태의 유사 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들샷 분명히 잘 팔리니까 그거 벗겨서 유사 제품 나올 거거든요 그럼 리들샷만의 그런 시장이 새로 신규 그런 리들샷 관련된 카테고리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이 회사가 올해 2분기에 화장품 쪽 매출만 연간 130% 성장하고요 일본이 50% 성장하고 국내가 대략 200% 300% 성장하고 중국이 한 150% 성장해서 올해 아마 화장품 이익으로만 연간 95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PER 내년 PER로 보면 10배 정도입니다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950억 일단 나오는 회사가 사실은 신규 상장 APR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코스메카코리아 CNC 인턴은 일단 900억 대가 택도 없이 안 되고요 아이패밀리 SC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 화장품으로만 950억 1000억 가까이 나는 회사 VT랑 견줄 수 있는 데가 APR이라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2.5배 차이랍니다 이익은 500억 차이나는데 시총액이 2.5배 차이나면 APR이 너무 비싸거나 VT가 싼 건데 저는 VT가 주가는 올랐지만 연초대위 50%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 올린 것만 보지 마시고 주가 올린 것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VT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미용기기 좀 짧게 어팡 말씀드리면 미용기기 소비하는 연령대가 떨어지고 남자가 엄청 미용기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면서 통증도 없는 거 안 아픈 거 그게 비침습 뭐 채소침습 요 트렌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대표적으로 썸아지랑 울세라라고 해가지고 너무 아팠던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거를 완전 갈아엎은 게 가격도 엄청 싸면서 안 아프고 효과도 좋은 게 클래시스의 슈링크 원택이라는 회사의 올리지오가 완전 이걸 대중화했거든요 바늘로 안 꽂고 바늘로 찔러지 않고 그런데 그게 3년간 연평균 50%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오히려 둔화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런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의 이익률이 엄청난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모품 때문에 그래요 소모품은 장비 파는 것보다 마진이 훨씬 좋은데요 소모품 마진은 대략 제일 적은 게 55%에서 많게는 65%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제일 크게 올라온 게 클래시스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사실 전체 매출이나 이익 규모로도 제일 커요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 그래서 올해 클래시스가 1분기 실정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52.6%거든요 그럼 100원 팔면 53원 이익 남기는 이런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는 회사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아마 10개 안짝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익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 이미 터져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미 브라질에서 200%씩 성장을 하는데 이 재미난 게 장비를 한번 깔아요 장비를 예를 들어 2021년에 장비를 깔잖아요 그러면 22년부터 1년 지난 23년도부터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모품을 일단 장비를 팔기 위해서 공짜로 줘요 무상으로 그게 국내는 되게 짧아요 국내는 3개월 정도 무상으로 주는데 해외에는 조금 더 더 선심 써가지고 막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그 무상으로 소모품 쓰다 소모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장비를 돌리려면 소모품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무상 소모품이 떨어지는 시기가 딱 오랜 거예요 클래시스는 전부 소모품이 유상 구매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소모품이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이 계속 역대 최대 실적으로 갱신하는데 클래시스 수출 비중이 80% 이상 되다 보니까 환율이 좋으면 당연히 환율 수혜도 받는 거예요 아까 화장품 똑같아요 해외 수출한 거 다 환율 수혜를 받습니다 고환율의 수혜를 받습니다 2차전지 해외 매출 포지션이 80% 이상 되는데 다 환율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환율 수혜까지 받아니까 역대 최대 실적 찍었고 작년에 깔았던 슈링크 유니버스의 아까 소모품이 드디어 막 쏟아집니다 이제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으로 그래서 수출비중 올라간 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소위 말하는 하이프 장비 말고 그냥 고주파 치료제 볼륨어가 미국에서 생각보다 빨리 FDA 허가를 받았어요 4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팔려고 글로벌 최대 규모 미국 시장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지금 파트너사 판매책을 두 개사 지금 후보 최종 후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부터 미국 판매 나올 거고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경쟁사는 많은 회사가 대략 37% 정도인데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실적의 53%가 소모품에서 매출 나왔는데 소모품 매출 또한 브라질에서 사상 최대 분기 최대 실적 갱신하고 있고 태국은 전년 대비 66% 늘어나면서 작년 연간 수준의 매출을 올해 1분기에 달성하고 있어서 태국 터지고 브라질 터지고 이제 미국 승인 허가 기다리고 있고 중국 있고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지금 전체 규모도 제일 큰데 숫자도 잘 찍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시스 브라질에도 이 신제품 고주파 치료기 볼류머가 지금 들어가서 브라질은 슈링크 유니버스 볼류머 다 터지는 상황이고 미국은 아까 볼류머가 FTA 승인 받았으니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가 소위 말하는 선수들 중에 선수 이제 완전 꾼들이 이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인수합병 하려고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 많다는 거는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가 탄탄하고 성장성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겁니다 가장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이 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인수 소식이 막 나오거든요 파마리서치 또 최근에 인수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지금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베인 앤 캐피탈이 지금 이미 클래시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클래시스도 베인 앤 캐피탈을 갖고 있은 지 거의 2년 됐거든요 2, 3년 됐나? 이제 여기서 더 1년 동안 더 가치를 더 올려서 어딘가에 또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사모펀드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슈링크보다 고주파 장비 볼륨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요 볼륨 한 대 팔면 슈링크 두 대 파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고부가치 상품을 잘 팔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매출 사이즈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수국으로 보나 클래시스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자로 열심히 따라오는 게 원택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정도인데 원택 제이시스 메디칼 중에 어떤 게 매력적으로 보는지 기준을 삼으시려면 소모품 비중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 다음에 해외 국가가 얼마나 더 많이 더 쪼개져서 다 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승인 허가 받은 국가가 어디가 더 많이 있는지 그걸로 포지션을 맞추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크게는 안 빠져도 사실 저는 금리나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보통 세리메이라고 하잖아요 5월달에 팔 근데 지금 이미 5월 많이 지나서 5월달에 생각보다 주가가 크 지수 자체에 말씀드린 거예요 크게 안 빠져서 9월달 추석 전에 6월달부터 8월달 사이에 한 번은 조금 출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싸게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30% 정도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나 현금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장기성 물린 종목으로 그냥 강제성 보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훨씬 매력적인 종목이 나타났을 때 내가 현금 없어서 빨리 못 갈아타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거 아니다 싶으면 주식은 손실 없이 그냥 다 수익만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다 부자가 있겠죠 그래서 자를 거 자르시더라도 저 같으면 손절을 하시더라도 현금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는 현금 그 다음에 나머지 저는 20%는 2차전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충전과 관련된 종목 여전히 저는 17.7% 올라온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2차전지 양극재 올라갈 때는 200% 300%씩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쪽에 20%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합쳐서 한 종목 거기서도 20%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같이 있다고 봅니다 20% 요새 방산이 주춤하거든요 근데 방산 아직 저는 모멘텀 안 죽은 것 같아서 방산 15% 그럼 지금 총 몇 프로죠 15% 남았죠 전 로봇 15% 하겠습니다